안녕하세요. 로아에요. 오늘은 불빌라 여행을 갑니다. 우리 누구누어간 가지? 우리 아이랑은 우리 아이랑. 맞아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건데 불빌라에 가서 우리 수영도 하고 고기도 구워먹고 고구마도 구워먹고 맛있는 거 엄청 많을 거야. 우리 가서 재밌게 놀다 오자. 출발! 우리 아이랑은 차 탈나마자 자는 중. 자입니다. 밥 먹으러 왔어요. 미리 예약해놓기 잘했네. 도윤이네 도착! 안녕! 아이린에 도착! 지향이네 도착! 김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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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ch Visa 김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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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여기 오늘 1박 팔거야. 여기서 잠잘거야.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사과의 일을 넘어가는 중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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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그는 왜 이렇게 안 나와? 뭐? 왜 이렇게 안 나와? 내가 왜 이렇게 안 나와? 야! 너희 왜 뭐야? 야! 너희들이 뭐야? 너희들이 뭐야? 또 봐! 귀여워 귀여워 아~~ 오~~ 짜자잔해~~ 하하하하 아이고, 너. 아잉? 아아아아악 하하 짜자잔 딱둑!! 하하 아잉, 굳고 있네. 맛있게 굳고 계신가요? 와우! 한 달과 더 잘라 주세요 ㅎㅎㅎㅎㅎㅎㅎ 저거 여기 안 돼 Grande. 남은 왓아 가지고 싶다. 남은 왓아.. 남은 왓아... 남은 왓아... 남은 왓아.. 이 외국의 주부맄 장면.. 여기만 있으세요. 남은 왓아.. 남은 왓아.. 여러분들이 준비했습니다 우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진부에서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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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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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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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웠던 1박 2일 안녕 우리 1박 2일 콜빌라 여행 어땠어? 응 재밌었어? 이제 우리 점심 먹으러 가 왜? 왜? 친구들이랑 헤어져서 싫어? 근데 우리 점심 먹으러 가서 거기서 또 같이 놀거야 우리 맛있게 먹고 가서 또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자? 넘어가고 조금만 조금만 먹어요 시현이 안녕 잘가 banco 정림 정림 제가 너무 걱정했을까요? 지금 1박 3일 2박 3일 1박 3일